택시 걸그룹의 주먹을 부르는 애교댄스! 축하드립니다 제 1번은 뭐였어요? 아니 안알려드려요 1번도 하실거면 알려드릴게요 아이고, 아니야 예, 3번도 하실거에요 예, 자 애교댄스요? 주먹을 부르는 애교댄스 우선 춤을 춰야돼요 애교를 부려주세요 예, 자, 뭐 음악 띄워드릴까요? 네! 음악 어떤걸 띄워드릴까요? 음악을 불러야돼요, 진짜로 정말 화분할 정도로 우리가 다 예, 자, 가겠습니다 음악, 뭐 아무거나 띄워드려도 되죠? 네! 자, 음악 주세요 ф thyuw 아어 얘 에이 넌 너무 섹시 Athol 귀엽게 귀엽게 뿌어생 Stanley 파트에서 앉아있는데 아니야, 이건 애교댄스니까 귀여운 거 보여주세요 어따ya 돼? 귀여운 거야, 애정씨 웃음 귀여운 거요 주먹 한 번 불러주세요 주먹 줘 쟤 뭐 하시는 거예요? 왜? 애교댄스 어떻게 해야 돼? 샘필 엄청 귀여워 어떡해 아, 애교댄스 어떻게 해야 돼? 있어 뭐 하는 거야? 앉아주세요 예, 축하합니다. 이거 잘 못한 거 같은데 다른 거 하죠. 1번, 2번 중에 하나 하죠. 이대로 벌칙이 마무리되면 재미없잖아요. 1번 하시겠어요, 2번 하시겠어요? 2번. 2번! 저 섹시 걸그룹의 농익은 섹시댄스! 용 잘하시겠네요. 섹시댄스 갑니다. 음악 주세요. 지금 보일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